약속대로 지난주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생중계도 일부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정치검찰들이 야당만 괴롭히는 것도 결국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 당선을 돕는 행위이고 이정섭 등의 정치검찰들이 지금 또 경기도청 압수색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압수색 400번 넘기려고 그러나 봐요. 400번이 안 된다니까 손해났나 봐요. 송영길 전 대표는 100번 가까이 했고요. 돈봉투 사건이었는데 돈봉투는 온데간데 없고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이곳 파라곤에 있거든요. 사무실이 이 부근에. 그 사무실에 후원금 내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족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별건의 별건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싱크댓고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거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싱크탱크니까 다 사단법인 등록도 돼 있고 기부금 소득공제도 받는 거고 명백한 뇌물성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보통은 정치자금은 안 건드립니다. 그걸로 해서 송영길은 100번 지금 이재명 대표는 400번 가까이 지금 압수색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결국은 윤석열의 지시 하에 민주당을 음해하고 야당을 훼손시킨 다음에 이미지를 그다음에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당이 뭐 예를 들면 최소한 과반수 의사기나 최소한 100석 이상은 돼서 탄핵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동훈과 이정섭이 앞장서고 있어서 제가 고발한 건데 특히 한동훈은 여러분 세상에 어느 국무위원이 아마 김종철 기자님도 기자생활 20년 넘게 하셨지만 그동안 법무장관 특히 국무위원이 야 바보야 문제는 민주당이야 이런 말을 한 거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한동훈이 하도 간족 간족 되고 정말 말 함부로 하고 다녀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조선 최악의 새치여 이런 비난이 있는데 그래도 세상에 어떻게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고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법무장관이 국무위원이자 국무위원 중에서도 법을 관할할 때 제일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바보야 문제는 민주당이야 옛날에 클린턴이 했다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것을 패러디한 건데 저는 진짜 누가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설마 한동훈이 아무리 그래도 진짜 했잖아요. 그것도 출장 가서 그것도 업무 출장 중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기자단이랑 평소에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이야기 나온 게 아니라 분명히 업무로 지역 출장 갔는데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다고 쳐요? 그러면 보통 이러잖아요. 오늘 출장과 관련 없는 질문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나 그게 정상이죠.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로 예민한 이슈는 법무장이 답하는 게 바람직한 그동안 다 그랬잖아요. 모든 법무장관이 특히 검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예단이 드러나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 저놈이 지금 야당을 싫어해가지고 야당을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해서 모든 수사를 하는구나. 그런데 한동훈이 부끄러움도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재명이 거의 이재명이나 송영길이 거의 악마가 되는 것처럼 입만 열면 이번엔 또 송영길 대표가 또 저격했더라고요. 아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당 대변인입니까? 차라리 옷을 벗고 빨리 정치를 해라. 오죽하면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아일보 사설이나 기사에서 이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사전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제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전선거운동 그 다음에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금지조항위반 그리고 헌법과 선거법과 국가보원법이 나와있는 엄격한 공무원의 정책중립의무 위반 이것들 다 전부 다 적시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사건 송영길 대표 사건 민중앙원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구체적 사건은 지의를 못하게 됐는데 우리 검찰정법에 본인이 그런데 다 보고를 받고 직접 지의도 하고 직접 또 피사실 공표도 한다. 이분께 싹 다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진짜 공수처가 이럴 때 공수처의 위험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무위원이 대놓고 정책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돌아다니고 사전선거운동 그것도 여러분이 혈세로 하는 거잖아요. 출장 갔어요. 당연히 혈세했겠죠. 3시간 동안 펜사인은 아니라고 복귀를 미뤘어요. 동대구역에서 KTX때 그만큼 여러분 출장 끝나면 바로 복귀되는 공무원 복무기 정도 위반하는 거고요. 그 사람 미뤘을 때 그게 지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KTX 당일 취소하면 수수료 몇천 원씩 나오잖아요. 그게 몇 십억까지는 아니어도 윤석열이 쓰고 다닌 특활비도 수억에서 수십억을 불법 부당 사용한 거로 제가 역시 지난주에 고발했는데요. 검사검사 모임하고 한동훈 역시 특활비를 은폐했다라는 걸로 검사검사 모임 고발했어요. 희발된 영수증 내에서 정치검찰 희발놈이라는 신조가에 나왔잖아요. 욕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욕 안 합니다. 희발된 영수증을 다수 무더기로 내므로써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승소했던 분들을 기만하고 그래서 정치검찰 희발놈들이냐 희발녀석들이라라는 신조를 남겼는데 또 본인이 자리를 다 폐기해버렸다고 그랬어요. 몇 달에 폐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5년 이상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지난주에 검사검사 모임이랑 같이 한동훈도 고발하고 윤석열은 뭐 참계산장에서만 거기서만 소고기를 먹는데 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네네 그게 드러났죠. 아니 그 김혜경 씨 수사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하세요. 그럼 윤석열 한동훈 등 특활비 쓰고 그 지들 특활비로 동본도 돌리고 그랬잖아요. 검사들한테 이혼석도 이혼석 검찰총장도 돈 봉투 직접 받아 먹은 사람입니다. 70만 원 확인된 것만 그러면 확인된 것만 70만 원인데 더 안 받았겠습니까? 명절 때 명절 앞두고 연말에 막 무더기로 특활비 쓰는 거 나왔잖아요. 무조건 뺏기죠. 그거 다 떡값 준 거거든요. 자기 조직원들한테 정치검찰 조직원들한테 몇 백만 원씩 봉투에 줬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불법 부당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문제예요. 민주당 안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여러분 그냥 자기 돈으로 누가 자기가 모아온 돈이냐 자기 돈으로 선구원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고생했다고 밥 먹어라 차별이라고 이건 국민열서를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세금 횡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난 가능성이 낮아요. 다만 어쨌든 정치적 헌법을 위반하고 선구원들한테 규정이 없는 선구원들한테 밥값이든 차별을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관행은 청산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 뭐가 더 문제가 됩니까? 국민열세로 낼름낼름 돈 봉투 70만 원 몇 백만 원 받아 먹는 검사들하고 선구원들한테 밥도 못 먹고 차비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5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거하고 누가 뭐가 더 비난받아야 돼요. 이거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혼석 검찰총장 민당 돈 봉투 사건은 희대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것처럼 언급했어요. 윤석열이도 그렇고요. 지들은 막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소고기 먹는데 팍팍 쓰고 아니 검찰청이 서초구인데 왜 청계산까지 가서 소고기를 먹습니까? 확인된 것만 지금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자기들끼리 가서 수사 상관없이 자기 조직원들을 불러다가 단합대한 거 아닙니까? 국민열세로 그렇게 해서 돈 봉투 뿌리고 명절에 돈 봉투 엄청 뿌리고 다 이게 지금 다 잡힌 건데 제가 추정건데 윤석열이 부당하여 있음 돈만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입니다. 검찰총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원시설에 한동훈 다 공범이고요. 한동훈은 안 받았겠습니까? 돈 봉투 당연히 봉투 좋겠지 윤석열이 안 챙겨줬겠습니까? 전 진짜 검찰특활비 활동 그때 하승찬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 죄송합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 팀이 정말 집요하게 밝혀냈죠. 하승수 변호사 팀이 이번에 검찰 상대로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받아내고 그것도 법원까지 가서 이겨서 받아냈다. 끝까지 비공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놓은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성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꺼내면서 제대로 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공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이상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게 이제 물론 관행적으로 과거의 어떤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세금 처리 안 되더라도 필요한 정말 마약수사나 정보원이나 기밀을 요한 수사에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거를 만약에 어떤 처리했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이런 수사 내용이 기법 내용들이 드러날 걸 우려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국가나 정부가 내지는 국가에서 국회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돈일수록 더더욱 더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기본적인 공직자로서 그 돈을 처리하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자세인데 특수활동비를 엉뚱하게 써버렸다는 건 여러분 소고기 막 천만 원이 쳐먹고 그다음에 명절 때 돈 봉투로 돌리고 이랬으면요 그렇다면 정말 기밀을 요하는 특별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세를 횡령하고 실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정말 특별한 수사는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사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조직원들한테 돈 봉투로 뭘 했겠어요.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예를 들면 여당이 코드에 물렸으면 여당을 죽이는데 지금 같으면 야당을 죽이는데 조직원들 동원하는 거죠. 아마 이정섭이나 한동훈이나 다 이 사람들 돈 봉투로 받은 거 엄청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공개해봐라고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화법을 빌며 분명히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랬죠. 아니 지금 제가 돈 봉투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윤석열 총장이 돈 봉투를 부릴 때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흉내되지 네. 이랬죠. 왜냐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혼석이 돈 봉투받은 2016년이거든요. 그때 박근혜 1차 수사 잘했다고 당시 서울중앙정의 이형렬이 저는 이미 그때도 윤석열도 그전에 대검 중수과장 하고 그럴 때 돈 봉투받이 받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엄청나게 뿌렸던 것이고 최소 수억억에서 많게 수십억의 불법 부당사용이 추정되고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게 영수증 없애버린 것들 그다음에 무슨 서초동이나 너무나 먼 청계산까지 가가지고 천만 원 짧은 기간에만 천만 원 소고기를 먹었고 그다음에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갑자기 뭉탱이로 특살도 매들씩 사용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그냥 우리 조직원들 수고 많이 했어 이재명 주기인하고 고생했어 돈봉투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주기인하고 고생했어 최강욱 주기인하고 고생했어 잘했어 이런 데 쓰여진 거예요. 추정이지만 우리가 눈을 못 봤지만 그냥 검찰 동봉투 사건 중에 지금 확인된 것은 이응렬이가 이혼석이한테 준 사건이거든요. 그건 확인됐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명절 때마다 수사 끝날 때마다 특수활동과 상관없이 특수활동과 상관없이 그냥 조직원 관리 차원에 줘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거 씨가 박근혜 국정원한테 특수활동비 2억 상납받아서 당내 경선에 썼다고 해서 그것이 둘 다 유죄를 이소를 한 거예요. 윤석열이 박근혜 특수활동비 상납받았다. 뇌물죄 두 번째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 안 쓰고 박근혜가 써서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 그 부분도 국고 손실 그다음에 당내 경선 불법 개입 이걸로 다 처벌했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그거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요. 2억이 아니라 지금 몇 10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그게 이제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결국은 다 분명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럼요. 나중에 다 수사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올 겁니다. 식례식례식례식례식례식롤 이수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